안녕! 괜찮으니까 침입니다. 오늘은 저의 저가 핸드폰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궁금하시죠? 저는 핸드폰이 있습니다. 미니폰이에요.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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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폰 마블형이고요. 저는 이렇게 했어요. 오! 이거 되게 좋아요. 날씨도 알려줄 수 있어요. 오늘의 날씨는 이렇게 날씨도 알려줘요. 오늘의 날씨 햇볕이 강하대요. 피부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. 오! 우리 피부! 초미세먼지 좋은 미세먼지 좋은 이거 다 알려줘요. 22도입니다. 높을 때는 28도, 낮을 때는 18도. 이렇게 충전기가 있는데 이 충전기는 미니폰 충전기인데 다른 충전기로 한대요. 이 충전기가 있어야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저 지금 1%예요. 1% 그 다음 또 타이머도 맞출 수 있고 미니톡이라는 것 있는데요. 미니톡은 이거 문자 보낸 거, 카톡이랑 거의 비슷해요. 이것도 있습니다. 이거 뭔지 알아요? 9 곱하기 9는 81 이런 것도 있고요. 전화기도 전화기는 당연히 있죠. 사진기도 있죠. 사진기도 있죠. 사진기도 있죠. 흐흐 안녕 사진 찍었어요?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흐흫 그 다음에 이 핸드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배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배경 배경을 타노스 이거 엔드게임으로 바꿔 볼게요 엔드게임 엔드게임으로 바꾸자 엔드게임 봤어요? 되게 재밌어요 저 봤어요 이거 근데 조금 폭력적이긴 해요 엔드게임 이런게 어벤처스 그럼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 베이직이 제일 좋아요 베이직 엔드게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핸드폰에는 근데 게임을 못 깔아요 아무것도 못 깔아요 아무것도 못 깔아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게 있습니다 뭐 만화를 볼 수 있어요 만화 클립이 들어가면 클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 만화가 있는데 만화 한개 보죠 이름 만화가 있어요 이 핸드폰 되게 좋아요 애기 그 다음에 갤러리는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노트북도 있어요 노트 노트 뭐 쓸 수 있어요? 그 다음에 좋은거 구글 알아요? 이건 누군데? 안녕 안녕 왜 뭐라 안하지 안녕하세요 바쁘시더라도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챙겨드세요 근데 얘가 조금 멍청해요 넌 바보야 더 똑똑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네 이름이에요 저 핸드폰을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와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